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유용한 흔한 한국어 단어들과 구둘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. 이 단어와 구둘을 한국어 공부에 대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단어와 두 단어 문장이니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아니요. 음식 음료 주문 오더 메뉴 메뉴 방문 비즈 여행 트래블 지도 맥 가방 방 방 왕 왕 신발 숙소 호텔 식당 집을 한전 여권 비자 출입국 이미그레이션 지하철 서브웨이 버스 택시 공항 도착 출발 병원 약국 은행 영 스테이션 사진 기념품 수베니 친구 friend 연락 contact 번호 넘버 시간 타임 예약 레저베이션 문제 problem problem 도 help 가격 price 현금 신용 신용 카드 카드 날씨 길 길 길 교통 기술 언어 언어 문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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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기다 Enjoy 이 단어들과 구두를 한국어를 배우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의 기초로 자유롭게 사용하세요